출입 인증 기계 출입 하시게 되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십니다 원하시는 물건을 선택하신 후 신용카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넣어두고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업장의 cc3가 사격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어 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결수의 인증 없이 캐시를 버튼을 누르신 후 나가시면 되십니다 사격지대 afterwards 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과 arthritis